무덤까지 가지고 가마 그 비밀 고맙다 럭션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구두를 삐까뻔쩍하게 닦아서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받으시고 네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구두 닦으셔야 되겠네 예 연락 주십시오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닦아요? 기가 막히게 닦습니다 네 어 운동화도 닦아요 구두도 닦아요 네 구두 닦아보셨어요? 안 닦아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